안녕하세요 첫 번째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수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 가족분들은 애청자시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단톡방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너무 잘 봤다고 너무 무대 잘했다고 다음에 또 나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걸 살짝 먼지로 됐습니다 신나셨어요 지금 심지어 선배님 편이라고 하니까 다들 신나가지고 무조건 분방사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지현미 선배님의 또 만났네요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사실 선배님 곡이 가요 쪽으로 바꿔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잖아요 선배님의 창법이 뭐랑 강하시다 보니까 근데 또 만났네오는 적당히 뭔가 섞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밝고 경쾌한 느낌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가 트로트가 한창 열풍이었잖아요 그때 저도 같이 열풍에 참여했던 사람이어서 다행히 선배님의 곡을 잔뜩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잔뜩 나왔었고 그래서 귀에 익힌 노래가 굉장히 많아서 리스트를 받았을 때에도 뭐하지? 오히려 설레했었어요 모르는 곡보다 아는 곡이 더 많아서 또 만난 또 만난 제 옆자리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케미를 잔뜩 보여줄 예정입니다 혼자 나와서 외로웠는데 같이 나온 느낌이에요 저희가요 맞붙게 되면요? 어떻게 부름이 이기지 않을까요? 부름이 이기지 않을까요? 부름이 이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부름이 이기지 않을까요?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랑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신나고 재밌게 무대 준비한 만큼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제 무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